표나리가 너 대신 나가는 선짜리 어디야? 끝난 거 아니었나, 표나리랑? 괜찮은 놈이야? 매달려요? 질척되는 거야, 다시? 아, 됐다. 괜찮은 놈이면 네가 대신 내보낼 리가 없지. 별로인 남자여서 표나리 씨 대신 내보낸 건데 그 남자도 무슨 일인지 대타를 내보낸다네요. 대타 누구? 괜찮은 놈 같은데. 아주 적극적인 남잔가봐요. 누군데? 궁금하면 생방 박차고 한번 나가보시죠. 뭐야? 그 정도의 사랑이면 내가 인정. 선배의 사랑을 둘도 없는 세기의 사랑으로 인정. 야, 쟤 왜 저래? 야, 앉아 빨리. 어? 못 나갈걸? 엄마, 자꾸 건드릴래? 개새끼 짓도 한다더니 강아지만도 못했잖아. 겁쟁이면서. 청담동 W예요, 7시에. 야, 화신아. 못 나겠다, 지금. 앉아 빨리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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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야, 어디 가? 야, 어디 가, 인마. 야, 야, 야. 어디 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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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VCR 3초 남았습니다. 앵커 스탠바이. 비대의 사기범 조두칸에 취직은 조상철이 도주 4년 만에 죽음을 잡았습니다. 아나운서 페나리 씨 맞죠? 고정원이라고 합니다. 반가워요. 여조 야, 뭐하니 빨리 나가서 화신 잡아! 빨리! 화장실 다녀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정신이야? 어. 너 뭐하는가? 너 지난번에 헬기 바꾸시켜서 신경에 먹은 놈이 이제는 생방송에 화장실 갔다 와? 너 미쳤어? 내가 너 때문에 인마 흰머리 하루에 만개 씻잖아 인마. 야야 물을 마시지 말아야지 시키야. 어? 다음 리드멘트 홍해원 원샷이었잖아요. 저 화면에 안 나온 동안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지. 야 너 무슨 너 진짜 무슨 방과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너 왜 그래 왜? 불 들어온 너. 원유 공급 과잉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또다시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. 권중결 기자의 보도입니다.